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의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번호 필드에 대해서 크게 좀 조절할게요. 번호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 필드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 그 다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으면 중복 불가능 선택하셔야겠죠. 다음 두 번째 원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0 입력하시고요. 빼기 BBA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문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크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 L, L 세 번 넣어주셔야 되겠죠. 영문자 세 자리 형태로 필수니까 0과 L자 입력 마스크 기호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세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점수 필드를 선택하셔서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0부터 100까지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크거나 같다 0 그리고 엔드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0부터 100까지 제한을 두시고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함수를 이용하는데 I, N, S, T, R 이라고 입력하시면요.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 안에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위치를 지정하는 형식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여시고요. 이름이라는 필드에 가서 그 다음 스트링 문자는 공백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공백이 없게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겠다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가 없으면 되죠. 그래서 값이 0과 같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백이 입력되지 않게 하려면 함수 이용하셔서요. 이름 필드에 가서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가 0이다. 그럼 공백이 없다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도 이용하셨기 때문에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름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에 대해서 새 설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 테이블에 가서요. 이름 필드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띄워볼까요? 네, 이렇게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원 테이블과 그 다음에 원생 테이블과 학원 원생, 학부모 테이블 3개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3개 다 가져오시고요. 첫 번째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는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셔서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에 드래그 하십니다. 두 테이블 간의 필드 관계 설정은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를 참조하고 있는 값이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십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는 학원 테이블을 가운데 갖다 놓을게요.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는 학부모 테이블의 FM 코드를 참조한다. 학부모 테이블의 FM 코드를 선택하셔서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에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다. 삭제할 수 없으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저장하기 하시고요.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발표의 엑셀 파일에 발표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찾아보기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료를 다운로드 해 놓으셨던 C 드라이브의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발표의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머리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필드 옵션에서는 다음 누르시고요. 또 하나 가족이 마법사 단계 중에서 엑셀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키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기본 키 추가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발표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되어 있으니까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닫기 버튼 누르시면 엑셀 파일의 발표의 파일을 가져다가 발표의 테이블로 이렇게 가져와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포멜 회원 관리 포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구역에서요. 알맹이 로고 속성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알맹이 로고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겠다. 형식 탭에 가셔서요. 그림에 가셔가지고 블롤 그림 점점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A 언더바 로고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크기 조절 모드에 가셔서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전체 확대 축소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폼의 연결 필드는 원생 코드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하이폴드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점점점 클릭하셔서 원생 코드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이폼을 선택하시고요. 하이폼의 기본 보기는 형식 탭에 가셔서 연속 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이폼에서 하이폼에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그러면 기타 탭에 가셔서요. 기타 탭에 가셔서 하이폼에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탭 정지에서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는데요. 잠시 하이폼에 하이폼 경계라인 선택하시고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하이폼에 폼 바닥글에 있는 폼 바닥글 아래쪽에 내리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수강 건수에 컨트롤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전체 개수를 표시하시오. 숫자 다음에 건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연결해서 건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와 건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보기에 가셔서 개수가 표시가 되었나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이미지 들어가 있는지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공 관리 폼에서 다시 한번 하공 관리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CMB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CMB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환한 후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변경하는데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꾸시고요. 그 다음 다음 지시사항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와 이름 필드를 행원본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CMB 조회를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우리는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에 가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원생 코드와 그 다음 이름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요. 해당 필드에 원생 코드가 저장된다. 두 개 필드를 가져오지만 원생 코드 첫 번째 있는 필드가 저장된다.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면 되고 형식 탭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2라고 넣으시고요.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이름에서 더블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열 너비는 각각 2cm 라고 되어 있으니까 2cm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전체 4cm 가 되겠죠.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 값만 허용 하겠습니다. 예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복이 가셔서 콤보 상자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클릭 하시고요. 학원 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 지시 사항대로 CMD 닫기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출력 출력 옆에 닫기 그림 이미지 로 되어 있네요. 폼 디자인 도구 명령 단추 선택 하시고요. 출력 옆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폼 작업에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폼이 닫히도록 폼 닫기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이미지 그림 이고요. 그림 은 정지 그림 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 그림 사용하시고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캡션 에다가 캡션은 캡션은 폼 닫기로 정지 그림 을 사용하고요. 이름을 cmd 단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라고 입력 하시고 마침 그리고 나서요. 크기 조절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 에 오셔 갖고요. 모두의 캡션 에다가 여기에 폼 닫기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 왼쪽에 학원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원생 코드 머리끌 구역 원생 코드 머리끌 구역 TXT 코드 컨트롤 에는 여기에 원생 코드와 이름을 다음 지시 사항대로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표시하실 건데요. 원생 코드 가로 열고 이름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은 넣어주시고 가로 닫혀져 표시가 되어 있네요. 는 입력 하시고요. 먼저 원생 코드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를 하는데 연결해서 표시합니다. 큰 따운별 열고 가로 열고 이름이라고 띄어쓰기 좀 봐야 돼요.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나서요. 큰 따운별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M%를 이용해서 이름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이름 뒤에서 가로 가 닫힙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원생 코드 가 있습니다.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은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에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 되도록 원생 코드 바닷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바꾸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요. 형식 탭에 가셔서 구역 후 페이지 바꾸물 구역 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은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바꾸마 학원 입력하시는데 학원 필드에 점수 필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처럼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입니다. 컨트롤 원본 에다가요. 는 하시고요. 현재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현재 페이지 구합니다. 다시 엔퍼센트 이용하셔서요. 큰 다운표 묶어서 현재 그 다음 한 칸 띄우신 다음에 슬래시네요. 다시 한 번 한 칸 띄우시고 전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큰 다운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전체 페이지 는 PAGES 라고 입력합니다. 중간중간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저장 한 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요. 현재 표시되어 있는 내용 첫 번째 이름 원생 코드 머리끌 의 코드와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각각 이렇게 페이지 바꾸를 통해서 따로따로 페이지 인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가셔서 화면을 좀 내려볼까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내용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현재 다섯 번째 페이지 38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학원 현황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CMD 출력 명령 단추를 선택한 다음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매크로 이름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벤트에 가셔서요.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원클릭에다가 오른쪽에 점점점점 작성기 매크로 작성기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성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학원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 거 보고서를 여시는 거니까요. 오픈 리포트가 되겠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학원 현황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D 조회 컨트롤에서 선택한 원생코드의 데이터로 열리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외열 조건문에서 원생코드가 같습니까 라고요. 필드와 같습니까 원생코드 필드와 같다. 현재 기출문제에 선택한 폼에 모든 폼에서 학원 관리 폼에 가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CMB 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CMB 조회만 나오시면 좀 써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폼즈 그 다음 느낌표 그 다음 학원 관리 느낌표 그 다음 CMB 조회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하시고요. 현재 학원 관리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학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닫으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내용을 가져오시는데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티처입니다. 티처 가져오시고요. 수강내역 그 다음에 점수 필드 가져오신 다음에 1차 수강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점수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름 필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부분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일부를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다른 내용이 올 수 있도록 별표 입력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대가로 안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성하신 다음에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름에다가 연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김태현 정수연 김효연 해서 전체 레코드 8개 주출이 됐고요. 티처 대신에 이름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강내역 점수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이쪽에 웹얼라이언스를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티처 T-E-A-C-H-E-R 그 다음에 검색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첫 번째 커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커리 인데요. 다음 지시 사항대로 나이 변경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기에 가셔서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하여 현재 나이 필드 값을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 할 거 데이터 하고 데이터 디포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생 테이블에 나이 필드 다음에 현재 나이 필드를 추가한 후에 업데이트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업데이트 커리를 만드실 거고 원생 테이블 가져올게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 만드시는 작업도 하셔야 되는데 문제 두 번째 보니까 원생 테이블 한번 더블 클릭 해볼게요. 원생 테이블에 가시면 현재 나이 필드 다음에 현재 나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래요. 그럼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나이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행사비 파셔갖고 여기에다가 현재 나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 형식은 문제에서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숫자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데이터 형식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테이블 닫아 주십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에 오셔서요. 쿼리에 오셔서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 조금 전에 추가하신 현재 나이 필드에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오셔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어디다가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우리는 원생 테이블에 지금 현재 테이블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마우스 테이블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이블 표시에 원생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그러면 현재 나이 필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에 현재 나이 필드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이 업데이트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연도를 가지고 나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나이를 구하겠다라고 해서요. 함수 데이트 디프 함수를 이용합니다. D-A-D-E-D-I-F FF 입력하시고 지정한 두 날짜 간에 시간 간격수를 지정하는 형식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형식을 나이를 구할 거니까 연도 네 자리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날짜는 생일로부터 생일 필드를 이용해서 가져오실 거고 두 번째 날짜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일단 언제 막성하시는 쿼리를 저장 한번 할까요? 쿼리 이름을 나이 변경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시면 1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한번 하시고 일단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원생 테이블에 가보시면 나이와 현재 나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으세요. 추가된 거 업데이트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그 다음 알매기 로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에 가셔서 알맹이 로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원클릭이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알맹이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메시지 상자의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를 하나 임의로 만들 거고요. 메시지 박스의 프롬프트는 하이폼을 하이폼을 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겠습니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예, 아니오가 있네요. VB 예스 노 타이틀은 하이폼 확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클릭하면 음 학원 관리 하이폼이 열리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값이 VB 예스라면 된 우리는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폼을 열겠습니다. 오픈 폼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학원 관리 하입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if 구문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 보기에 가셔서 클릭하시고 하이폼을 열겠습니까? 예 하시면 이렇게 하이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학부모 테이블과 학원 테이블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직업이 핵머리끌에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사격 수영은 열머리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강내역입니다. 직업별 수강내역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첫 번째 첫 번째 직업은 핵머리끌 수강내역은 열머리끌 그 다음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을 구해서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은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했더니 이렇게 직업 그림 사격 수영 표시가 되는데 샵샵샵 표시가 되는 건 아마 소수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형식의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으로 바꾸신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이제 아까 60이라는 값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죠. 숫자 형식을 좀 바꿔주신 거고요. 나머지 전체 레코드 개수가 다섯 개 맞습니다. 저장하기 한번 하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는 직업별 수강 감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도움이 미안해